이런 데서 배우면 진도가 빨리 나가야 해요. 기초를 쫙하게 안 잡으려고 하니까 서점에서 진도가 나가라고 하면 진도가 넓이 나가라고 해요. 안 돼. 왜? 처음에 기운기로 졸업해서 앞을 가야 덕이 가요. 무슨 말이야. 기운기가 잘한 데가 있으면 처음에 남편이 잘하고 나가더라고요. 알기 전에 잘 맞춰가면 돼가서 더 올라가는 거예요. 기운기가 제대로 안 돼가죠. 때리기 전환에 기운이 잘한 데가서 기초가 더 편하잖아요. 가면 시간이 몇대로 가다 보면 기술이 계속 올라가고 그럼 후딱하고 후딱하고 빨리 했는데 이것도 기술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얘기하지. 어디까지 해서 남편보다 빨라서 기초가 더 편하잖아요. 빨리 와가지고 그것에 또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저와 연인들하고 계란한 사람을 잘 배우고 가면 시간이 가면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다고 하던 사람은 진도가 안 나가면서 발진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 모르는 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신고가서 보는 건가. 나이 보듯이 주먹을 때린 데가고 신고가서 보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나 연주 사람들 모신 거 가지고 마술을 잡혀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밉지마. 자산 신고 참 밟지마. 제대로 밉지마. 내가 고생한 줄 알아요. 제대로 밉지마. 내가 고생한 줄 알아요. 제대로 밉지마. 그냥 백민되게 하냐. 운동자신하고 기초병원을 피하고 이 자세가 왜 틀리는거야. 왜 틀리는거야. 왜 틀리는거야. 왜 틀리는거야. 영어가서 다시 내보고 왜 이 외부통이 올라가야 되는거지. 이거 자세히 밉지마. 그냥 주변에 이리 치는거 하고. 자세히 이리자고. 완벽히 잘하고 이리 치는거. 지금 오일이. 하나 맡아도. 상대한테. 죽여주는 만큼. 꼭. 자세히 아는 데가 또. 꼭. 빠져가지고. 치고. 막. 지금. 왜 이렇게 나가는거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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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손. 손. rusty. 손. shady. 몸. 손. 손. Hindu. 그때마다 승리용을 했을 줄 알아봐요. 심리. 이라고? 이래 하다가 그 인정은 사람이 뺄려고 하잖아. 그지? 너네 뺄려고 그러지.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안 밀려고 생각하지. 나는 너를 밀려고 해. 수거하면 빠르게 해. 얘기하라. 너네 안 밀려고 하지. 나는 밀려고 빠져가 때리뿌려. 내가 수거한 소로 말하잖아. 넌 안 밀려고 하지. 나는 너를 빠져가 때리뿌려. 넌 내가 안 밀려고 생각하지. 피앤드사가 못하잖아. 얘가 나는 너를 밀려고. 이 말을 안 밀려고 하지. 나는 밀려고 빠져가 때리뿌려. 왜 안 밀려고 생각하지. 네가 하자고 말하잖아. 내가 왜 내가 시작할 때 그리스도 안 밀려고. 내가 그냥 부친 일을 안 해. 부친 일을 안 해. 부친 일을 안 해. 상대방이 지금 밀려고 하는 것이 거의 중요한 거야. 왜? 불 부치냐고. 이거 안 불치려고 내가 안 밀려가지고 빠짐을 못하는 거야. 내가 이런 거 빠짐을 하고 다니지. 네가. 상대방보다 내가 한 박자가 빠른 거야. 그런 거 잘 돼가지고 안 밀려는 게 안 돼. 내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밀려가지고. 그런 밀려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밀려가지고. 막 밀려가지고 밀려가지고 밀려가지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이라든가 생각하니까. 상대방은 불치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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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밀려가지고. 그 생각하는 거지. 그 생각은 못한다는 거지. 나는 지금 수고할 수도 있어. 빠르다고. 무슨 말인지 생각하지 이제. 너도 올라가서. 그런 때가 있을 때. 너 능면서. 나는 다음에 어떻게 생각해야지. 너 때문에 생활할 거 아니야. 사람은 밀면 안 밀려야 생각하지. 다른 생각을 못한다니까. 안 밀려야 생각하지. 근데. 최고 중요한 거는. 이 친구. 그 시합했던. 시합했던 그거를 전부 다 한 번 봐봐. 그러면 나와. 나는 내가 항상. 이 친구. 시합하는 그거를 봤을 때. 아. 이 친구 진짜. 머리 좋다는 걸 느꼈어. 왜. 두 세 개를. 생각하고 가더라구요. 그게 최고 중요해. 내가 봤을 때. 근데. 시합하던 거. 이거 안 보면. 왜요. 마치고 지목. 전망하지 못해요. 그 브라우스에. 뛰어야되는데. 그래서 돼가지고. 그. 그 친구. 그게. 다음 상관에 일어나. 그. 그. 내가. 민구한 것도. 그거 있는 게 아닌가. 다음 동작. 해결하기 위해서. 미는 거야. 해가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